중국사람과 함께 대구시내 동성로 한나절을 같이 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사람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심부터 간식을 먹고 또 저녁때까지 하여튼 제가 세 번이나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중화요리 음식을 먹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코에서 밀가루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만큼 중국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곳 다 이 중국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 국적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요리를 시켰고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간에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참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친척도 아니요 단순하게 국적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또 돈까지 받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부자는 두 가지 하나는 책 하나는 친구 이 두 가지가 많은 사람이 참된 부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내를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와 친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경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죄인이요 악인이요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죄 중에서 잉태된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왜 내가 그 거룩하신 분하고 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사장하고 친하게 지낼수록 내가 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과 더불어서 골프 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골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밥 한 끼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회 1상 2장 6, 7절 말씀 여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생사를 주관한다는 거죠. 서울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도다 서울, 어둡고 큼큼한 곳, 무적행 이렇게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지옥 대합실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7절의 법에는 여완은 가난하게 대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게 맞죠? 나를 줄게, 나를 살리게, 또 나를 가난하게 부하게, 나를 낮추고 높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죠. 내가 어떤 신을 샀다고 생각하십시다. 내가 그 신의 주인이면 내가 이것을 신을 수도 있고 신지 않을 수도 있죠. 그 권한이 전적으로 주인인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마태국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하는데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이 두 개를 겸해서는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이 둘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전부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유한계시록 2장 가운데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 8절 가운데 보면 서머나 교회에 보낸 내용이 있는데 11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왜 말을 들어야 됐냐?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참여하고 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들 대단하다 칭송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전도를 했다는 거죠. 주께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1월 달에 한동대학교 학생들 10명이 저희 교회에 3박 4일 동안 와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교회 수가 적고 전도할 만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회를 사랑하셔서 그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품도 채우시고 봉사자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심을 나날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가다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요청하면 되겠죠. 빌리포 4장 4절에서 4절 4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할렐루야. 일을 해나가다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겁니다. 내가 일용적으로 어디에 가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일을 하다가 모래가 모자란다 그러면 내 돈으로 가서 모래를 사지 않잖아요.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 책임자에게 주인에게 모래가 모자랍니다. 내가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주인이 주면 하는 거고 주지 않으면 그걸로 일을 끝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 건심, 염려,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한숨 쉬고 할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일을 붙잡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한숨 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은 내가 기도로 요청하면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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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